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9,734가구였습니다. 그러나 6월 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포함하면 2,350가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76% 감소한 규모입니다.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단지와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재개발, 은평구 역촌 1구역 등이 상반기 중 일반 분양을 계획했었으나 현재량 분양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.